자, 세상에서 제일 추잡하고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먹을 거로 장난치는 거죠.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비싼 돈 주고 산 이런 계란이 사실은 모두 말장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 판매하고 있는 계란들이 엄청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요새는 이렇게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붙은 계란이 신선하고 뭐 몸에 좋다고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동물복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닭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자유롭고 좋은 환경에서 알을 낳았다고 인증해주는 마크예요. 그래서 동물복지 마크가 붙으면 가격도 정말 비싸집니다. 그런데 케이지에 문만 열려있어도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붙여준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계란을 살 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영어와 숫자들이 적힌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숫자는 닭이 알을 낳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산란일자 표시고 그리고 영어로 된 부분은 생산자의 고유번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사육환경 숫자가 적혀있는데요. 1이라고 써있다면 박목장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키운 닭이고 숫자 2는 이런 축사 안에서 그나마 자유롭게 키운 닭을 의미하고요. 숫자 3은 기존 케이지보다 사육환경이 조금 더 개선된 케이지에서 사육된 닭. 그리고 마지막 숫자 4는 A퐁지 사이즈만한 비좁은 케이지 안에서 닭을 키우는 환경을 말해요. 근데 문제는 숫자 4번 케이지에 문만 열어놓고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붙여 판매한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닭을 넣어두고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어이없는 부분은 동물복지 인증마크는 나름 규정했는데 판매자가 개인정보의 이유로 시설 내부 공개를 거부해버리면 인증 기준이 실제로 잘 지켜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비싸게 팔고 있는 거죠. 솔직히 저는 제일 싼 계란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 딸만큼은 그래도 좋은 거 먹인다고 동물복지 1등급 마크가 붙은 비싼 계란을 사서 먹이고 있었는데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동물복지 인증마크 계란이 모두 다 저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 계란이라고 이번에 보도가 됐거든요. 이 내용이 좀 많이 알려져서 제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트에 가면 냉장 보관으로 파는 계란이 있고 또 반대로 실온에서 파는 계란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온에서 파는 계란이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냉장 보관된 계란은 사야 된다는 영상이 많이 퍼져 있는데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냉장으로 파는 계란과 실온에서 파는 계란은 사실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렇게 구입 후 냉장 보관하라고 적혀있는 계란은 세척란이고 실온에서 파는 계란은 비세척란인데요. 세척란의 경우는 계란이 판매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계란 표면에 닭똥과 이물질 그리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을 포함한 여러 세균들이 묻을 수 있는데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계란을 한번 세척한 것을 말해요. 근데 계란을 한번 세척하게 되면 계란 표면에 있는 큐티클이라고 하는 천연보호막이 있는데 이 큐티클은 계란이 감염되거나 내부 변질을 막는 녀석이에요. 근데 세척을 하면 이 큐티클까지도 다 제거되기 때문에 계란의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더 쉽게 상할 수 있어서 세척란으로 판매되는 계란들은 모두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실온에서 판매하는 계란들은 대부분 바로 가져온 비세척란이기 때문에 계란 품진별만 따지면 당연히 비세척란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 큐티클이라는 보호막이 있고 없고 차이가 계란의 신선도에 영향이 있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세척란의 경우도 워낙 잘 관리하고 판매되고 있어서 둘 중 어느 계란을 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비세척란의 경우는 실온에서 2, 3주 이상 보관하게 되면 계란이 노화되면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세척란도 냉장 보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우리가 계란을 구입해서 보관할 때 보통 계란을 아무렇게나 넣어서 보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란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아래 부분이 둥글고 윗부분은 뾰족한데요. 둥근 쪽에 기실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호흡을 위해 작은 구멍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공기가 순환되고 또 그만큼 얇기 때문에 깨지기 쉬워서 세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두어야 신선하게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알아두면 좋은 꿀팁입니다. 바로 껍질 잘 까지는 계란 삶는 방법인데요. 아마 각자 자신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이렇게 삶으면 정말 쉽게 계란 껍질이 벗겨지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계란 껍질을 잘 벗기려면 식초나 소금을 왕창 넣고다 또는 실온에 1시간 이상 두면 잘 벗겨진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팔팔 끓는 물에 계란을 넣어서 삶는 게 가장 쉽게 껍질을 깔 수 있다는 건데요. 끓는 물에 계란을 넣으면 순식간에 계란 내에 단백질이 응집되면서 안쪽 계란막과 멀어져 껍질과의 분리가 잘 되지만 찬물에 넣고 천천히 끓이게 되면 바깥쪽부터 단백질이 응집되면서 계란막이 먼저 붙어버리기 때문에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는 원리에요. 그래서 끓는 물에 계란이 깨지지 않게 국자나 수저로 살포시 넣은 다음 보시는 사진처럼 나는 반숙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6분에서 7분 사이로 끓여주시고 완숙을 원하시는 분들은 11분에서 12분 사이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보면 가끔 계란 껍질이 얇은 것들은 실금이 생겨 내용물이 살짝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서 건진 계란을 찬물로 20초 정도만 식혀주고 껍질을 까보면 이렇게 정말 쉽게 껍질이 벗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수저를 이용해서 껍질을 벗겨주면 더욱 좋으니까 꼭 따라해보세요. 사실 첫 번째 내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많은 분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계란에 관련된 좋은 꿀팁이나 추가로 알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